점프, 점프. 자, 이걸 깨야 너는 한국에 갈 수 있어, 석진아. 자, 넌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. 너는 여기 살아. 자, 여러분들. 너는 집이고요. 라이브. 아주 너무 오래돼서 라이브를 하려고 자가 일어나서 켰어요.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0분 됐나. 눈 깨. 아침에 일어나자고 제가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머리가 안 들어갔네.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뭘까? 역시 앨범이지 않으려나 싶은데 앨범 녹음이 끝난 지는 꽤 됐어요. 지금이 10월달인가? 9월달인가? 9월. 노래 녹음은 7월 초? 중순? 맞나? 그때 쯤에 다 끝난 거 같고요. 아닌가? 8월인가? 뭐 어쨌든 그 비슷한 시기쯤에 끝이 난 거 같고요. 가켓도 찍었고 근데 그래도 좀 시간이 아직 좀 더 걸려가지고 그래도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? 이렇게 큰 암토크가 끝이 났고요. 그러면 이제 일어났으니까 게임을 해야죠. 저도 아직 안 해봤어요. 뭐임? 점프 대 점... 점프 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? 뭐지? 뭐야? 뭐야? 참 어이가 없네. 어... 어이 뭐야? 어 다행히 여기 시작하네. 어이 뭐야? 어이... 가야 되는구나. 어이 뭐야?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원래 이 정도의 실력까지는 아닌데 어이거 없네. 열받는 게임 하다보니까 좀 잠이 깨네? 어이 뭐야? 어이 뭐야? 어이 뭐야? 어이 그렇지. 어이 뭐야? 음 여기서부터 시작! 음 여기서부터 시작! 음 여기서부터 시작! 음... 야 뭔데? 야 뭔데? 너 뭐야? 너 뭐야? 뭐... 어이... 여기 올라가! 여기 올라가서 잤네. 가야 되겠다. 그렇지? 이런 식으로. 안 돼. 제가 위쪽 부분에서... 아 씨... 제가 위쪽 부분에서 스페이스바를 살짝... 아 뭐하냐고! 오케이 화내지 말고..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 너무 쉽지 않아. 잘할게. 얘도 튀어나오겠지? 피해주고? 피해주고? 얘도 튀어나오겠지? 피해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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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. 기냥. 아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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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점프하라구요? 점프 알잖아요 여러분 상호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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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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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... 오케 하... 아잇 하잇 하잇 에잇 하잇 오케이 잠이 확실하게 깼다 잠 깨워주는 게임이 없구나 여기 열차가 있구나 아 어쩐지 아 너무 똑똑해 자 자 자 그렇죠 게임이 너무 쉽죠 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점프 해주시고 점프를 해주면 떨어지게 눌러 이렇게 여기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럼 저 오늘 비행기 타지 않겠습니다 매니저님 저 여기 못 넘어가면 비행기 폐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점프해 자 이걸 깨야 너는 한국에 갈 수 있어 석찌나 자 넌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너는 여기 살아 가야 되니까 가야 일도 하고 앨범도 나오고 이러니까 얘기한 거고요 자 이렇게 뭐야 뭔데 와 공략법 들었어요 저 공략법 들었어요 저희 매니저님이 공략법 알려주셨어요 진짜 설마 진짜 설마 이거면 진짜 말도 안 돼 어이없는 게임 자 마우스를 움직여서 마우스로 얘를 치워보 야씨 야 이걸 어떻게 찾니 야 너 어떻게 키보드로 하는 방법을 알려줬을 것을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치우는 게 말이 되니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이거는 참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이거 진짜 매니저님이 안 알려주셨으면 진짜 평소에 못 갤뻔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참 나 진짜 위 위 위 밑 옆 옆 옆 옆 옆 위에 이렇게 위 위 아 와 이런 반전이 자 죽고 나서 입력을 하는 거래요 와 나 참 이런 반전이 죽고 나서 위 위 위 밑 밑 위 위 밑 밑 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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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오 왼오 디에이 오오 이게 튜토리얼이라고? 이게 튜토리얼이라고? 여기 이제 해 뜬다 이쁘다 디엔드야? 뭐야 끝이야? 뭐야 끝났어? 아 참 이 게임을 너무 잘해도 문제라니까 이게 너무 쉬워 나는 한국 집에 갈 수 밖에 없는 유형이야 아 아 아